기도연을 벼라 김용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다, 기도연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기도연의 10편 27편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요하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하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하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하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오늘은 10편 27편 1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나 혹은 내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나오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요하는 형중이의 빛이오 형중이의 구원이시니 형중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하는 형중이 생명의 능력이시니 형중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하는 형중이의 빛이오 형중이의 구원이시니 형중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하는 형중이 생명의 능력이시니 형중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하는 형중이의 빛이오 형중이의 구원이시니 형중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하는 형중이 생명의 능력이시니 형중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하는 형중이 생명의 능력이시니 형중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각도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포는 인간이 위협을 느낄 때 일어나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죠. 전문가에 의하면 공포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갖게 되는 적응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포는 위기 상황이라는 경고 반응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공포증입니다. 포위아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위협이 적은 대상에 대한 극심한 공포입니다. 공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하면서도 공포와 맞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공포가 주는 위협이자 위험입니다. 10편 27편을 지은 다윗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망자 다윗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날마다 숨막히는 추격전이었죠. 숨 쉴 수 없이 촘촘히 조여오는 공포였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버거웠고 그 끝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늘 친구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공포증으로 진전되지는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살피고 숨결까지 귀담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살 용기도 생겼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활력이 솟아났습니다. 악당들과 강한 군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전에서 그렇게 주님을 경애하며 영원히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가득한 이 시기,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관을 쓴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여전히 바이러스가 왕로를 타며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신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그를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경애하고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경애하고 따라간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은 형중이의 빛이오 형중이의 구원이시니 형중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요한은 형중이 생명의 능력이시니 형중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루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바이러스의 공포가 있고 그 밖의 다른 여러가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두렵게 하는 공포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공포증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애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